배트맨 한국말 잘하네? 이걸 글로벌 하다 그래야 될까요?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첫 번째 의뢰인은 배트맨입니다. 대박이다. 감독이 잭 스나이더 감독이라고 새벽의 저주로 데뷔를 했는데 그 뒤로 유명한 영화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오, 남자들의 바이블. 렛츠 에잇 스파트! 그쵸, 남자애들 모두 다 몸을 저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헬스클럽을 꼭 등록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영화. 문을 이렇게 여는 영화, 증근육이 막. 그쵸. 렛츠 에잇 스파트! 저는 거기서 그 골드로 치지 않아 나는 관대하다 이게 제일 기억나요. 나는 관대하다. 근데 잭 스나이더 감독이 CG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 같아. 나는 왠지 이 사람은 블루 스크린 앞에 배우만 있으면 영화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대박이다. 내면 연기 쩌네. 열 글자로 정리했어요. 대박이다. 내면 연기 쩌네. 영화 310자평. 대박이다. 대박이다. 내면 연기 쩌네. we're in for one wild night. 영화보다 재밌는 moviebusters has lived with us both of us. 그래서 Aah! 옴! 보다 해볼까요?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